안녕하세요, 여러분, TV조선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개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서진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박서진과 TOP 6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는 12월 말, KBS 송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박서진이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힘든 시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박서진이다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의 연말 공연은 2024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와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보다 제작비가 5배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KBS가 약 10억 원 가까운 제작비를 들여 박서진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코로나 시대에 큰 위로와 희망을 준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연말 무대가 그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송년 콘서트는 KBS 최고의 프로듀서가 참여하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이끄는 이는 권재영 CP로, 그는 부로의 명곡을 10년 동안 이끌며 황치열, 알리, 손승현, 정동화 등 수많은 스타를 발굴한 정통 쇼PD 출신입니다. 권재영 CP 외에도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연출한 이태원 CP,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와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을 지필한 김지연 작가, 그리고 부로의 명곡을 담당하는 장주원 음악감독 등 KBS 대형 쇼 프로그램의 핵심 제작진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의 무대는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감동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박서진은 KBS 주말 영화에 큰 성공을 이끈 인물로, KBS가 박서진과 같은 영향력 있는 캐릭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작비 투자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팬들을 위해 KBS는 이번에도 박서진의 전성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공연 티켓은 12월 초에 판매될 예정이며, 프로듀서 측은 박서진의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스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